이소이씨. 저도 해가겠습니다. 이소이씨는 첫 팀으로 갈 짐을 챙겨서 이 날은 생각하고 있어. 생각하고 있어. 어울러서. 이거 약간 중화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어. 진짜로. 내가 함께 천국도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한빈씨입니다. 먼저 마찬가지로 났어. 스물일곱. 스물일곱. 네. 바람이. 아 예. 뭐였지? 네. 성공했어. 반응. 상상에 다가. 네. 되게 컵무회원. 너무 심해지겠지? 어떻게 해봐. 뭐래. 김세준. 내가 봐야 돼. 나의 소주 나한테 내가 나를 챙겨준다니까 친구라고 다 친 거 같아 이제 다 나 자기만 편하게 다 하는 목표 이렇게 나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것 같아요 너 천하아 너 천하아 너 천하아 너 천하아 그냥 하고 싶은 줄 아는데 정확하다 진짜? 어 진짜로? 어 정확해 그냥 널러 가 좀 신비한 게 많으세요 좀 눈에 뺄게 갈게요 rate 스물세 살 스물세 살? 스물세 살 너는 어라 내가 써주 저쪽이라. 어디 돌아? 내가 엄청 길게 좋아. 그래. 나 있어. 최주. 맛있겠다. 아싸. 나.